안녕하세요. 배우 명세빈입니다. 5월 29일 아침 8시, 오전 10시 그리고 낮 12시에 경산중앙교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. 저도 그날 경산중앙교회 초대를 받았는데요. 여러분들과의 만남도 기대되고 또 제가 만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만남도 참 기대가 됩니다. 기쁜 자리에 또 행복한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5월 29일 날 경산중앙교회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 나 그대에게 드릴 말인데 안녕하세요. 경산중앙교회 선도 여러분, 가수 류지광입니다. 여러분, 5월 30일 날 이제 뵙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넘칠 중이 있습니다. 2년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. 아마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기를 주셨을까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.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한 길, 행복한 길, 기쁜 일 많이 주시려 믿고요. 5월 30일 날 많은 은혜에 같이 나눠서 좋겠습니다. 그럼 5월 30일에 만나요.